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특유의 중독적 리듬과 경쾌함을 가진 상어 가족.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상어 가족의 영업버전인 베이비샤크가 유튜브 조회수에서 월드스타 싸이와 BTS를 앞질렀다는 뜻입니다. 베이비샤크의 지난 3년간 누적 조회수는 무려 34억 5천만. 2012년에 발표되며 누적 조회수 34억 2천만 건을 기록한 싸이의 강남스타일보다 3천만 건 이상 앞섰는데요. 21세 비틀즈라는 칭호를 받는 방탄소년단의 노래. E&A가 8억 3천만 건, 아이돌이 5억 4천만 건 정도에 그치면서 베이비샤크의 인기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베이비샤크는 올해 초 한국 동요로는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 32위로 진입해서 놀라움을 차기도 했는데요. 노래뿐만 아니라 시리얼로까지 출시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베이비샤크. 베이비샤크를 탄생시킨 동네 스타트업은 지난해 매출 40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싱그롬에 가까운 베이비샤크의 인기 정말 놀랍습니다. 베이비샤크든 BTS든 우리 한류가 자꾸 잘 되는 건 우리나라로서는 참 좋은 일입니다. 베이비샷 감사합니다.